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공백기 마무리했습니다. 공백기하고 명때 중기로 넘어가는 성화, 홍치, 정덕.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또 전사 및 섭취 도자기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간단하게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왜냐하면 바로 소장가들의 손해로, 막대한 손실로 직결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만 저도 초보 시절에, 지금도 그렇게 고수 이런 건 아니고요. 초보 시절에 실수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지 않으면, 당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그렇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걸 장사하려고 중국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애호하다가 빠져들다가 기물이 많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팔면서, 사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굉장한 고수 아니면 힘듭니다. 중국 도자기는 우스갯소리가 경매장에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사가지고 3년 안에 본전만 뽑아도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아주 자조가 섞인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감춘 속살은 기본적으로 망점인 것이죠.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도자기 늘 보여드렸죠? 이거 도자기 망점 설명하면서 본전 뽑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이없는,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샀지만 너무 표면이 가요네, 어쩌고저쩌고 해서 샀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도자기죠. 보시다시피 그냥 망점입니다. 이런 도자기는 정말 사면 바로 손해입니다. 그냥 만 원에 사서 화려한, 뭐지? 화병으로 쓰면 화병이에요, 그냥. 도자기도 심지어 도자기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살짝 깨면은 도자기 아닌 게 나옵니다. 속살이. 그래서 이런 화려함 속에 감춘 속살. 이런 거. 이런 거는 X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밑그림 전사가 뭐냐면 너무 이제 이런 망점 전사에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아예 레이저 전사 같은 걸로 밑에 있는 윤곽선을 자세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아를 하더라도 청아는 유화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런 예는 아니지만 너무 잘 그린 거죠? 이건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거는 뭐 저기 다 그렸기 때문에 망점 전사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이런 싼 것들 많이 구입하지 않으시라는 그런 예제로 갖고 나온 건데요. 밑그림 전사는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밑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레이저 같은 걸로 윤곽선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청아로 씌운 다음에 배귀로 씌우하니까 몰라요 잘.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끊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구분할 수는 있어도 참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자세하게 맨 밑에도 저기 써놨죠. 너무 자세하다 그러시면 한번 의심을 하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자세하다라는 거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제가 또 셀프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커가지고 한 50cm가 넘어요. 이 큰 편병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70만 원 주고 샀나? 5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매번 닦으면서 이것도 표지 이거 표지 저 뭐야 배규가 아니라 두 청유예요. 그래서 이제 귀에서 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잘 그렸죠? 이게 56cm의 바탕에다가 그렸으니까 이 산수도를 그린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예술성. 아 근데 뭘 그때는 몰랐죠.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매번 애지중지하면서 닦았는데 아 이런 진실을 이제 목도하고 나서 이거 봐요. 여기 있죠? 보이시죠? 끊겼어? 끊기고 여기도 끊겼네. 끊기고 이렇게 누각을 이렇게 잘 그렸다고요?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아 또 옹정연지의 관지가 또 있어요. 멋들어지게. 아 그래서 이런 그 어마어마하게 큰 편병이죠. 편병만 갖고서도 정말 기형만 갖고서도 그 값을 하는 그런 건데 아 이런 게 이제 전사라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잖아요. 자세하게 잘 그렸잖아요. 여기 여의둠은 끊긴 거 보세요. 여기 끊겼죠? 끊겼죠? 셀프 디스하는 거. 이거 뭐 7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겠어? 못 팔지. 그냥 갤러리에 그냥 모셔다 놓는 거죠. 너무 자세한 거, 레이저 전사가 있다는 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번들번들한 거 조심하시고 물전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가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초보 시절에 개수로 승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 점당 얼마씩 남길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이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성비의 눈속임이라고 하죠. 아이 그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대여섯 개 사가지고 뭐 좀 건당 한 1, 2만 원씩 남은 뭐 그거 괜찮지 않냐? 뭐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대부분 그러십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그랬었죠. 아, 근데 그게 보니까 착각이더란 말이죠. 점당 얼마씩 남는 게 아니라 점당 일단 사면서 반토막이 나요. 왜? 일단 수수료로 10%를 얹으니까 3만 원을 사면 거의 3만 3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것들은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예시로는 많이 보여드렸죠. 전사도 있지만 그런 거 가면은 만 원부터 유철 없는 경우에 끌려 나간단 말이죠. 그럼 만 원이야. 3만 3천 원을 샀는데 만 원은 얼마 소요? 2만 3천 원이 까지면 60, 60%가 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한두 점 그럴 수 있어요. 한두 점이 모이면 수백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성으로 싼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싼 걸 못 사세요. 겁이 나니까. 그러다가 보면 싼 거만 사면서 계속 까지는 겁니다. 천만 원 치수가 2, 300만 원 되는 거 엄청 쉬워요. 또 팔면서 또 10%까지잖아요. 수수료 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튀어서 곤란한 이런 작품 도자기는 정말 사면 안 되죠. 이게 뭐야 이거 작품이야?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예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 3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값을 다 했다고 봐야죠. 촬영하면서 소품으로 썼으니까 저런 건 좀 사지 마십시오. 이름도 없어요. 이거 뭐 관지도 없고 이거 무슨 도자기인지 나도 왜 샀는지 모르겠어. 제가 초보니까 경매사분이 이거 색다른 차 뭐 홉니다. 이러면서 팔아서 난 그냥 산 거예요. 색깔이 예쁘네. 색깔 보니까 예쁘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화나 한 쌍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단화가 둥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요런 게 단화죠. 동그랗게 이제 말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 어우 잘 그렸는데요. 엄청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 그림하고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또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왜냐하면 요 단화가 단화가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를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요 국화문이죠. 국화문에 있는 반심에 있는 그 빗살 그 저기 격자망도 이쪽하고 다른가 같은가 그 다음에 격자망 옆에 있는 요 저기 줄기 인맥이 인맥이 같은가 다른가 또 여기에 있는 벌렴 여기 연문이 옆에 있는 거랑 또 같은가 다른가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아 그게 다 다르다. 그래야 이제 이거 그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린 거지 여기도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용하고 이 용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왜? 붙여가지고 이쪽도 붙였으면 같은 거지. 그런데 이 수염이 어떤가 꼬리는 어떤가 비늘이 뾰족뾰족한 등지 더미가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됐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전사다 예술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뭐 이런 작품 도작 이거 뭐 작품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림 지금 못 그렸지 않았어요? 이런 거 예전에 샀다는 자체가 짜증납니다. 유리용 발색 좋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산 거죠. 빙렬이 있네? 연대가 좋습니다. 이래서 산 거예요. 모르니까. 아 이게 용이야? 머리카락은 다 어디로 갔어? 대머리용인가 보네. 이래서 산 거예요. 또 뭐 관지도 있대. 어디 갔어? 관지. 관지 어디 있지? 여기 관지 있네. 관지가 뭐 대원, 지정, 8년 뭐 이런 관지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원대예요. 그러더니 아우 구비 화소콩에 화소콩 아니거든요. 이거 뭐 칠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또 한 7, 8만 원 주고 산 거죠. 이거 내놓으면 얼마 갈까요?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어요? 이런 거? 뭐 빵이 좀 있으니까 한 2만 원부터 시작하겠네. 2, 3만 원. 3만 원에 낙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에 사가지고 3만 원 낙찰 되면 얼마가 깨지는 거예요? 5만 원 훅 날아가는 거죠. 6, 7, 10%가 날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사고 계시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많아요. 경매장에. 그러면서 그냥 아 이거 빵 좋습니다.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경쟁은 하셔야죠. 2만 원, 3만 원에 낙찰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호열루다 뭐 이래갖고 저도 이거 기형이 너무 예뻐서 작은 이런 청구병이거든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피부 좋네? 이러면 산 거예요. 걸룩연제가 융자가 이게 여기 생자 위에 한 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여기 그린 거를 우리가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사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 6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만 6천 원이 본전 아니에요? 이거 얼마 나갈까요? 여러분 얼마 사시겠어요? 한 2, 3만 원 사시겠죠. 딱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사자마자 반토막. 아 그냥 예술이야. 예술. 또 썰을 풀어보는 겁니다. 화도 나기도 하지만 저야 뭐 이제 예전 거라 잊었죠. 이런 거 화에 담아놓으면 뭐 오래 못 삽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혹시 도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사셨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본인이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게을리한 그 죄 뱉기 더 있겠습니까? 그럼 뭐로 막아야 됩니까? 돈으로 막아야지 뭐로 막아야 돼요? 돈으로 막으면 됩니다. 그냥 손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 드리려는 게 요런 거예요. 아 이제 잠깐만 요거를 요렇게 이제 받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요거 요거 지금 요 조그마한 애 어디 갔어요. 얘 포함해가지고 원가가 한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개수름 하면 둘, 네, 여섯 개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있고 35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팔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만 원. 여러분 이거 뭐 10만 원 싼데? 내가 살게. 그러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가서 또 더 잘 파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들어오십시오. 35만 원에 이제 수수료 하면 거의 40만 원 육박했는데 지금 10만 원에 나가면 30만 원이 까지면 4분지 3위까지잖아요. 75%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수수료 10% 10% 합의 20%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합니다. 부분을. 그것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손해보려고 중국 도자기는 다 자산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개수의 함정. 아 개수 띠기 싸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명품들을 사서 소장하셔야 이게 제가 이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경매에 요 유괴하 어이구 어이씨 큰일났네 꼴똥 꼴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100만원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강해서 깨지지도 않네. 아무튼 이런 명품들을 사셔야 되고요. 이런 명품들 정말 잘 그렸고 희소성이 있고 세월도 이게 가경 정도 되는 기물이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종교 사매도죠. 여동생 시집 보내는 거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려가지고 이 반홍이 먹어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비록 민요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쏟업이나 크리스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포리 경매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고르시려고 중국 도자기 하는 거 아니세요? 저 앞에 보이는 것들 고르시려고 중국 도자기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살 때도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되는 거죠. 자신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런 걸 소장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안 파는 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쇼츠에다만 한 번 찍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고르시라고 이런 거 고르려면 기준점이 일단은 예술로 그렸어야죠. 이런 전사 이상한 애들 말고 일단은 그려놓고 특이하다. 희소성 이게 이제 괜찮으니까 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이 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빵이 한 두 배 정도 큰 방이 나왔는데 그거는 요새 그린 거고요. 이거는 골동입니다. 그럼 얘하고 계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지금 4, 50만 원에 팔려요. 팔렸어요. 싸게 팔린 겁니다. 7, 80 불렀는데 안 되니까 한 4, 50에 드린 거 같은데 이건 얼마겠어요? 이런 건 몇백 줘도 아깝지가 않은 기물이죠. 이런 거 메이저 경매장 가면 받아들여주면 이런 건 작품성으로 최소한 천 단위 정도 나옵니다. 그런 예술품들을 구하시고 그래야 승부가 나는 거지 싸구려들 이거 보세요. 관지가 거의 행림춘영관지는 강의제 때의 길상관입니다. 이런 거 꼴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셔야 큰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명품들을 사셔야 큰 손해가 안 보고 또 후손한테 물려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쓰여 놓은 것 중에 여기로 한 번 또 옮겨볼까요? 메이저는 진입한 정과 상관없다 그러는데 메이저 경매장이 진품 가품 이런 거 방품 이런 거 감정해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경매장입니다. 경매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의 매칭을 시켜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진입한 정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품 진품 하는데 진품 그렇게 있겠습니까? 진품 진품 이라고 아무리 메이저 소돔 이런데 가서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얼마짜리 얼만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원칙을 잘 세우셔야 큰 손해가 안 봅니다. 그래서 골동은 소장과 손에 달렸다? 좋은 거를 자꾸 만지면서 여러분이 애정을 주시면서 골동을 만드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진품 모든 기물들은 본인 마음에는 다 진품 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남한테 강요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소용도 못 느낍니다. 왜? 남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럼 누가 인정해 준다는 거야? 쏟오비나 크리스트가 인정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입 판정을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단지 이걸 나중에 현금화 시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를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10개 있어? 100개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난 별 볼일 없는 기물 같은데 쏟오비에서 받아줬어. 그래서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너무 진품 진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기물이 진품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죠. 애정을 쏟는다는 뜻이니까. 너무 그런데 몰입을 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까 봐 드리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간단 하나마 이제 관련된 영상은 안 찍겠습니다. 충분히 세 번 정도 리바이벌 해드렸으면 벌써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수뛰기로 너무 싼 것 하면 저처럼 40만 원어치 사놓고 1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면서 7, 8개지 7, 80개 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창고에 가득 찬 분들도 계세요. 거기 가보면 쓸만한 기물이 뭐 이런 거 한 점 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개수로 샀으니까 개수로 너무 잔소리 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프 디스 하는 거는 스스로 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은 이걸로 종치고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영상부터는 명나라 중기 성화 홍치 정덕 색택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평등청으로 산뜻한 도자기 사진 보면서 우리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도자기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명품들 많이 구입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